재민 나 지성 재민 나 지성 재민 지성 나 그래서 언제 태국 가 자 이거 이제 이제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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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군대에서 얘기해도 되는데 멀리서 오늘? 개인적으로 연락으로 멀리서 오늘 태국이었어 태국이었어 태국 일일이 없어 태국이 근데 왜 이렇게 아니 태국 나 바로 호텔도 안 가고 비행기 가 그러니까 너네들이 잠깐 나가서 인도네시아는 우리 비행기 그러니까 둘이 나가서 어떤 얘기를 할지 정리하고 들어왔어 여기서 의논하자 또 오해가 생길까봐 자 그래서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요 도대체 얘기했냐 아 책임져 책임져 아 네 책임져 나 그때 재밌었는데 아뇨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한테? 아뇨 책임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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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책임져 되게 재밌었지 네 이번에도 뮤비에서 그때 소익스랑 아 나 미안 좀 써 좀 써 아무튼 이번에도 뮤비의 예상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나 껴봐 나 진짜 싸울거야 자 길 탔으니까 너가 이제 가 네 그렇다고 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한가지 아 근데 이번에 그 뭐냐 아 깡쟁수 아 도대체 맹쟁수 깡쟁수 자 자 자 이어서 얘기를 하자 그리고 여러분들 어 야 나 야 빨리 이제 진짜 하자 진짜 하자 자 그리고 공복